STB 상생방송 도전문화콘서트 방송팀형 퀴즈 이벤트. 인류 생문화의 교과서이자 온 인류를 9,005만 년 조화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도전. 드디어 안경전 종도사님의 도전문화콘서트가 시작됩니다. 이제 STB 특별기획 도전문화콘서트를 통해 참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과 상제님의 종통계승자이신 수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도전문화콘서트 첫 방송을 맞아 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.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. 9,005만 년 전 인류의 교과서이자 인류 구원의 새 소식을 기록한 무극 대도의 원전을 무엇이라 부를까요? 1번 도전, 2번 사전. 정답을 맞춘 분께는 추첨을 통해 진리사적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. 도전 강의 방송기념 퀴즈 이벤트는 STB 시청자 상담실. 문의전화 1577-1691을 통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